함께 다니엘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요 그 내용이 재밌습니다 뭔가 그렇지 믿는 사람들이면 응당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이런 기적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야지 하면서 뭔가 이야기책을 읽듯이 재밌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와 같이 되게 난해한 환상들의 모습들 어제 환상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것을 모두 다 이해하기에는 참 어렵고 심오한 것들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인물이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며 사는가를 보여주는 이 다니엘서 안에는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응원이 담긴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는요 반드시 악이라는 존재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늘 좋은 일만 당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쓰라린 고통과 경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지 않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장에서는요 다니엘이 벨사살왕 1년, 원년이라고 부른 1년에 1년째 되는 날의 환상을 보겠죠 내 짐승의 환상이었습니다 이는 장차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바벨론, 메대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로도 또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벨사살왕 1절에 보니까 왕이 된지 벨사살왕이 된지 3년째 되는 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다른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었습니다 이것도 7장과 같이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말씀인데 보다 더 정확한 타겟을 하고 있는데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아멘 다니엘은 환상 중에 숫양을 보았습니다 이 숫양에게 두 뿔이 있었네 또 뿔이 두 개가 있는데 뒤에 난 뿔이 앞에 난 것보다 더 길다라고 표현하죠 그가 본 숫양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나라 메대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영원한 나라 그 바벨론이 지금 그 제국의 시간의 끝에 서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참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유다의 근간을 유다의 근간이 되는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유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유다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그들의 발 아래 복종시켰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도 이들 손에 무너졌죠 이 누부간네사 왕은요 침략하는 나라마다 그 나라를 아주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는 과정 중에 있는 가장 대단한 업적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마다 젊은 지성인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교육시켰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다시 그 나라를 관리하고 통수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보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넓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이 누부간네사 왕의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부간네사 왕이 그런 정책을 통해서 갖고 싶었던 갖고 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정책들로 우리 바벨론 제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영원을 꿈꾸었던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는 영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뒤에 이어 나타난 페르시아 즉 숫양의 권세 이것도 매우 강력했습니다 누구도 그 세력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나라 또한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는 또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폐망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돼 땅이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보십시오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서쪽에서 일어난 숫염소 이것은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당시 알렉산더는 많은 신 중에 이 사람은 전쟁의 신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마케도니아라는 이 작은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당대 최고의 거대한 제국인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려 인도까지 아시아 지역까지 그 세력을 뻗어나갔습니다 그 애가 젊은 나이 33, 33살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33살이 될 때까지 전쟁을 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운 철학을 바탕으로 지석과 용맹함 뿐만 아니라 이 지성도 겸비한 절대강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무력으로 그 나라를 짓밟고 무너뜨리고 점령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들을 그 나라나라마다 건설합니다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는 그 나라 가운데 도서관까지 만드는 놀라운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가 문물을 겸비하고 뛰어났지만 그도 결국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것은 그가 가장 강성할 때라고 불리는 가장 세고 위대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그때에 그가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도 또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네 갈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수점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나라가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알렉산더의 세상이 돌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그때에 그가 죽게 되고 나라는 네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넷이 이제 갈려진 거죠 그 부하 중에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이 헬라 나라에 패권을 주고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등의 자리를 놔두고 1, 2등이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이 팔레스타인 지벽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셀레우토스라는 왕조가 이제 결정적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목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이 구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보고 읽어볼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더니 여기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 땅을 말합니다 셀레우토스 왕조에서 일어난 작은 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왕은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기만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점령하는 모든 나라에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겠다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나라들은 자신들의 신이 곧 정권의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점령하고 점령하고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꼭 건드려야 되는 영역이 바로 이 성전에 관한 영역이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그 영역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레우토스 왕조 이 그리스는요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그곳에 그들이 믿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망령된 일을 하는데 성전의 재단에서 부정한 돼지의 피를 쏟고 뿌렸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패해버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혹독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대략 기원전 167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일을 이 사건을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했고 거룩한 성소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힘이 없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가진 이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하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허락한 시간에는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요 그들의 나라가 망할 것 같고 흔들흔들거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굉장히 이 큰 제국들의 사이에서 교통지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이스라엘은요 언제든지 멸망에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것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강대하다고 하는 그 모든 나라가 그 제국의 이름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결정하고 선택한 그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없애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보는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그들은 그 민족적인 그 생각 가운데 이 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힘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다 왜?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같은 시간이 있지만 결국 그 시간은 다 지나가고 끝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아우성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2300주야 2301 이 숫자에 대한 신학적인 의견은 분분합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이것은 숫자적인 날이다 정확하게 2300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도 있고 주장도 있고 혹은 그 안에 무슨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그런 숫자에 담긴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날수에 담긴 의미가 아닌 그 날의 분명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에 끝이 반드시 온다라는 의미가 더 이곳에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손안에서 끝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통해서 이어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끝나진다고 해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이 땅에서 오늘도 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에 나를 무릎 꿇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나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 헛되게 지나가고 빼앗길 이 권세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그 천국 백성과 같이 우리 삶에 다가온 그 고난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의 끝 그 끝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손에 모든 것들의 결과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곧 사라질 이 땅의 영광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응원하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며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부터 직장과 학교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더욱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 21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해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멘